그 다음 작품 보시겠습니다 피에로 델라 프란치스카의 우르비노 공작 부부의 초상 되겠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앞뒤에 그림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중앙에 전시를 하고 있어요 정말 가까이서 보시면 너무나 세밀하게 잘 그렸습니다 가까이서 보셔야 이 작품의 진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최대한 가까이서 봐주십시오 작가는 피에로 델라 프란치스카라는 분인데요 주로 프렌치 남부쪽 지방에서 활동을 하셨다고 해요 그림 속에서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우르비노 공작님이시고요 왼쪽에 계시는 분이 공작 부인님 되겠습니다 보시자마자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분명히 초상화입니다 초상화인데 특이하게도 옆면을 보고 그렸죠 옆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실 공작님께서 사고로 오른쪽 얼굴이 흉측하게 다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 얼굴은 보여주기가 싫다 이렇게 해서 왼쪽 측면 초상화를 그린 거라고 하죠 자세히 보시면 콧대가 일자로 쭉 뻗은 게 아니고 눈 쪽에서 움푹 패여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눈이 안 보이니까 왼쪽 눈으로도 오른쪽을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콧뼈를 깎아서 눈의 시야를 확보하셨다고 해요 소위 시술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하면 사실 더 잘 보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해보진 않아서 하지만 어쨌든 공작님 얼굴을 보시면 잔주름, 사마귀, 머리카락 한올 한올까지 정말 세밀하게 그렸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공작 부인의 경우에는 얼굴이 새하얗게 좀 과하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싶을 정도로 창백하게 그렸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창백해 보이는 화장이 그 당시 유행이었다라는 설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두 번째 설로는 사후에 돌아가신 후의 모습을 그리다 보니까 창백하게 그려졌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정답은 잘 모르고요 뒤쪽 그림도 한번 보실까요 뒤에 배경이 되는 지역이 우르비노 공작이 다스리던 땅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차가 그려져 있는데 왼쪽의 마차는 공작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해요 승리, 용맹, 절제, 극기, 강인함 이런 거를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공작 부인이 갖춰야 될 덕목 믿음, 소망, 사랑, 순결 이런 걸 상징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